삶은가요? 예, 저는 삶은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삶은 달걀로 뭘 하려는 걸까요? 자면 어디서 구했는데? 내가 사왔다 진짜? 야, 진짜 구입해 오, 대박 하나 구워줄게 아, 이거는 잘 말하면 진짜 더 잘 사는 건데 와, 안 난다! 가져!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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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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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났네 아니! 제가 났네 아! 어! 똥, 똥 샀다, 아리아! 아리아! 아, 똥, 똥을 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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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을 싸네! 아, 진짜인 줄 알았다! 하! 야, 구입이 리액션 좋구나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뭐야, 이거! 야, 자나? 아, 왜... 아, 똥 샀어! 모두가 잠든 시간, 준현을 반기는 건 낯선의 덕분입니다. 이제야 멤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뭐 써? 어, 헌점자 써주면 돼.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죠. 한자, 무슨... 무슨 현지. 이거 하면 뭐 준대. 이거 뭐 맞추면? 어. 이거 알어? 물론. 태연하다, 날쟁, 근원. 어? 근원 언자가 이게 아니지. 아, 철학과. 아... 산. 원. 식. 식. 산. 자, 이거 맞추면 뭐 주는 거예요? 라면 주죠? 라면, 뭐든 다 들어간 거. 김치. 아, 김치, 김치, 김치. 제가 뭘 주린다고 약속한 적은 없지만... 아, 주셔야죠, 그래도. 양념 중에 뭐 하나 드릴게요. 양념. 김치.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김치, 양념. 김치. 김치는 라면이 아니잖아요. 김치. 그럼 김치 국무. 나도. 곧 먹게. 근데 일단.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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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김치 샤워하고 싶어. 간장? 정답은? 정답은? 생. 생식. 똥디덩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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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산, 산. 원산지 정산지 살아있는걸 뽑는 느낌 그리고 맞아 비장의 무기를 공개 안했네 성우의 비장의 무기는 과연 뭘까요? 드디어 멤버들에게 공개되는 성우의 야심작 멤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다다다다 이랬는데 별거 아니면 진짜 타다다다다 뭐야 타조 진짜야 이거? 타조 공룡아 형 도깨비 나오는거 아니야? 아니 이거 부하해서 타조를 키워서 타조를 잡아먹자 그럼 밤새 품어야 된대 형 에디션처럼 품어 야 야 김사장님 조심하셔야죠 어? 상궁아 상궁이 약간 시조새 이거 한번 시조새 시조새 싫어 이거 한번 품고 한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렇게 멤버들의 체험 첫날 밤이 저물어갑니다 이 모든 음식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연 원산지 확인하고 먹으라고 했는데 더 잘 먹는 것 같아 닭봉부터 하면 돼 닭봉부터 하면 돼 아 아 지금 닭을 잡아야겠다 아 아 아 아 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우리도 이러면 아 아 아 아 닭이 너무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